서초구가 일부 주민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조례를 23일 공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따른 겁니다. 신미식 기자입니다.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조례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조례공포에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하려 했지만, 서울시 측에서 거부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서초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재산세 감면조례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실무진 단계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 감면조례가 적용되면 서초구 전체 주택 50.3%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만큼 주민이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